어휴, 그거 들어갔다고 응? 그거 들어갔다고 금사해 보이네 이거 낮은 걸로 바꿀까? 이거 저어줘야 돼 응? 아, 진짜 저어주는데 아니, 이걸 이 받침대를 낮은 걸로 바꿀까? 그냥 놔둘까? 금방 끓을까?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안 낮춰도 된다고? 응, 괜찮은 거 같아 뭐 오래 끓일 것도 아닌데 끓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요, 끓어서 근데 좀 이렇게 좀 은근하게 응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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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